이광수 준비하시고 시작! 이광수 정답 손흥민 정답 김혜숙 정답 탐크루즈 정답 3 2 1 권유리 정답 이렇게 해서 두 분에게 선물이 배달이 됩니다 그렇다면 두 개 보기 중에 더 어리다고 느껴지는 행동을 골라주세요 1번 다 함께 먹는 식사 자리에서 편식하는 채소만 쏙쏙 골라내는 행동 애인과 헤어진 후 슬픔에 빠져서 회사에서도 눈물을 멈추지 못하는 행동 일터에 와서 그렇게 우는 건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생각해봐 오빠가 현장에서 계속 우는 거야 오빠 왜 그래 왜 이렇게 눈물을 흘려 애인이 보고 싶어서 울어 글쎄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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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